야 필요한 와중에도 송가인 팬카페 오게인 회원님들 열정적인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가인 목포 콘서트 두번째 날입니다 우천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송가인 목원전이 한참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포 실내 체육관 현장입니다. 6시부터 콘서트로 진행되어서 5시에 입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 실내 체육관 앞에 오게인 회원님들의 엄청난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는 와중에 열정적인 응원모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5시 10분 전 5시부터 입장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미리 오셔서 입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게인님들이 열정적인 무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팬들 이게 또 하나의 콘서트 전에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열정적인 어게인님들이 가는 곳마다 힘차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 날씨는 구름이 잔뜩 끼이고 비는 많이 오지 않고 있고 가끔 벗을벗을 오락가락하는 상태의 날씨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어게인님들 정말 열정적인 무대에 신바람 났네요. 이와 같이 열정적인 분들이 계셔서 늘 송가인님의 하는 곳마다 콘서트 대박의 힘 빨라스 힘차게 힘 다스러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년들의 새로운 문화가 이처럼 미스테라 이후에 대한민국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들의 열정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포실내체육관 앞 송가인 콘서트 현장입니다. 의원모델 어게인님들이 아 한바당 즐거운 신바람 나는 한바당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목포콘서트 송가인 목포콘서트 이틀날 이틀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회시부터 아 아 아 아 ger 아 tour 아 아 오늘의 모습 만나뵙습니다. 송카인 연가 휘내리는 금강수 송카인 응원합니다 연가 송카인 팬이어서 행복합니다 제 3주 연가 송카인 대표곡 휘내리는 금강수 송카인 연가 송카인 연가 송카인 연가 자 이제 입장이 공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제 많이 파셨어요? 축하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인파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시작 5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늘 송가인 가는 곳에는 이분이 계시죠? 능이 채널 항상 고생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능이 채널 박수 늘 고생하시고 애써주시는 것입니다 송가인 오게인 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는 목포 실내체육관 송가인 콘서테이션 반짝반짝 송가인 팬이여서 행복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목포 시내 실내체육관 송가인 콘서테이션 송가인 단풍이 들면 기가 막히겠네요 여기 너무 좋은데 아름답다 보면서도 awak 알 고생이 고생